이 논문의 저자는 자청이 좋아하는 가설의 회의적입니다. 자청이 이 저자보다 잘났으면 넓은 골반이 출산시 위험을 줄여주기 때문에 남자가 골반이 넓은 여자를 선호하도록 진화했다는 가설을 뒷받침하는 과학적 근거를 대면 됩니다. 골반이 넓으면 출산할 때 위험이 줄어들 겁니다. 자청은 그렇기 때문에 남자가 골반이 넓은 여자를 좋아하도록 진화했다고 주장합니다. 자청은 자신이 지지하는 가설이 잘 입증되기라도 한 듯한 투로 이야기합니다. 2019년에 발표된 검토 논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서도 넓은 골반이 출산에 유리한 면이 있다는 점을 언급합니다. 하지만 골반이 넓으면 걷거나 뛰는데 지장이 생긴다는 점도 함께 지적합니다. 남자가 허리는 날씬하고 엉덩이가 풍만한 여자, 즉 웨이스트 투 히프 레이시오, 허리대 엉덩이 비율이 낮은 여자를 선호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연구들이 많이 쌓였습니다. 이 논문의 저자는 골반의 넓이보다는 지방이 축적되는 방식이 허리대 엉덩이 비율에 훨씬 큰 영향을 끼치는 것 같다고 썼습니다. 흔히 여자는 골반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과학적으로 보면 그리 정확한 표현이 아닌 것 같습니다. 여자는 허리대 엉덩이 비율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너무 번거롭다면 여자는 엉덩이다라는 표현이 여자는 골반이다라는 표현보다는 나아 보입니다. 이 논문의 저자는 자청이 좋아하는 가설에 회의적입니다. 자청이 이 저자보다 잘났으면 넓은 골반이 출산시 위험을 줄여주기 때문에 남자가 골반이 넓은 여자를 선호하도록 진화했다는 가설을 뒷받침하는 과학적 근거를 대면 됩니다. 저는 큰 가슴에 대한 남자의 선호와 마찬가지로 허리는 날씬하고 엉덩이는 풍만한 여자에 대한 남자의 선호도 핸디캡 원리를 끌어들인 가설이 가장 가망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큰 젖가슴과 여자의 우월성의 상관관계에 대한 실증적 근거는 아직 빈약해 보입니다. 반면 허리대 엉덩이 비율과 여자의 우월성 사이의 상관관계에 대한 과학적 증거는 상당히 많이 쌓였습니다. 핸디캡 원리를 적용하려면 생존에 부담을 준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큰 젖가슴이 여자의 생존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점은 거의 뻔해 보입니다. 가슴이 많이 큰 여자들은 요통이나 다른 이유 때문에 생활이 고달파집니다. 허리는 날씬하고 엉덩이는 풍만한 것이 여자의 생존에 무슨 악영향을 끼치는지는 훨씬 불분명해 보입니다.